안녕하세요. I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1심바이오입니다. 코드번호가 068-330이 되겠구요. 현재시간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0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1심바이오는 어제도 방송을 했었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공지해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은요 1심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심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심바이오라는 회사는요. 동결건조기, 초종, 냉동장치, 관련돼서 특허 등을 소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용 동결건조기를 연간 200대 이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결건조기 역시도 특허를 획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자회사가 아니라는 점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혈장치료와 관련해서 주가가 같이 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앞에 3일간 정도는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았다. 약간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장치료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게 녹십자가 있는데요. 녹십자가 오늘도 4%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해서 아직 1심바이오는 녹십자처럼 아직까지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녹십자계열이 올랐을 때 1심바이오도 같이 오르는 경량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바이오가 혈장치료하고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장이 치료도 중요한데 저는 보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1심바이오의 초조온 냉동장치가 바로 혈장을 보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초조온 냉동장치에 대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1심바이오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심바이오의 가격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심바이오는요 여기 3월 19일 날 1200원에서 갔다라고 하면 8배 그리고 2000원에서 갔다고 하면 5배까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5배에서 8배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보시면 6천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계속했냐면 6천원 가격대가 정말로 중요한 가격대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더라도 6천원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이었죠. 이 날 언제였죠? 10월 27일이었죠. 10월 27일 날 6천원 자리가 이탈이 돼서 종가상 이탈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1심바이오가 다행히 그래도 6천원 위에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천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6천원 자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요. 여기 8천원에서 6천원까지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슈가 다시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급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녹십자가 계속해서 최근에 걸쳐가지고 큰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녹십자가 가게 되면 1심바이오도 보통은 따라갔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일단은 혈장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먼저 상승을 하고 얘네들이 상승할 만큼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제 2순위로 1심바이오가 그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1심바이오가 주가가 언제든지 급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바이오를 지금 당장에서 실적을 따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자예산은 아닌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이 49억, 영업이익이 13억, 단기순이익이 9억인데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그렇게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바이오는 재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16%이기 때문에 첫번째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자 비율이 408%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유보율도 918%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위험이 될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심바이오의 실적이 조금 아쉽다. 만약에 1심바이오가 실적이 조금만 더 잘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1심바이오는 저평가로 평가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꼭 혈장치료뿐만 아니라 백신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초대한 냉동장치가 분명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1심바이오와 가장 비슷한 종목이 대안가학이 있겠습니다. 대안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밀렸는데 1심바이오는 아직까지 대안가학만큼의 급상승은 최근에 들어서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1심바이오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보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겠다고 하시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로 접근하시고요. 분할로 접근하시고 1심바이오라고 하는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엄청 많이는 실으시지 마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스다우 산업이 나오게 되고요.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